유해란 프로입니다. 축하합니다. 유해란 선수가 이제 우승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. 저번 우승 때는 자켓이 유해란 선수가 좀 작아서 어깨에 걸치고 굉장히 멋스럽게 세레머니를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딱 맞네요. 경찰 2억 원이 들어있는 머니박스가 전달이 됐습니다.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겨울을 보내겠네요. 우승 상금과 함께 부상이 제공이 되는데 이제 또 보안 회사잖아요. 1년 동안 무상 보안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. 지난해 너무 아쉽게 끝났던 대회라서 이 시합이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잘 치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요. 근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좋은 플레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이렇게 좋은 코스에서 이렇게 멋진 우승하게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14번으로 해서 팝세이브가 제일 컸던 것 같고요. 그 다음 코스 탑5에서 서브샷이 상황이 디봇에 빠져가지고 좀 까다로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잘 붙이면서 버디로 이어졌던 게 제일 좋은 상황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일단 보기를 세 개 두 번째 날은 세 개 했고 오늘은 두 개를 했는데 일단 연보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아 난 오늘 할 곡은 여기서 다 했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거는 딱히 없는데요. 근데 얼마 뒤에 저희 아빠 생신이셔서 생신 선물로 좋은 걸 다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올해 이렇게 생년 처음으로 다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돼서 내년에도 1승 이상을 하는 게 제 목표고요. 된다면 더 좋은 성적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